박중훈의 여섯번째 형사연기 영화 체포왕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. 지난 5일 서울 자양동의 한 영화관에서 체포왕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. 반칙도 서슴치 않는 형사 박중훈과 그런 박중훈을 이기기 위해 라이벌 경찰서로 부임하는 이선균. 영화 체포왕은 이런 두 남자의 실적 싸움을 그리고 있는데요. 실적을 위해서라면 가로채기쯤은 문제없는 형사 박중훈. 그런 그 얘기도 가로채기에 경험이 있다고 하죠.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 만나신 거예요? 아니 이제 데이트가 성사됐는데 알고보니 남자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정리시키셨나요? 선택권을 줬죠.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제발 이제 내 쪽으로 오게끔 하죠. 이 얘기를 말려서 계실 겁니다. 결국 선택은 사모님이 하신 거군요. 지금 만족하시면서 사시죠. 그런 거로 돼 있어요. 가로채기에 능한 박중훈과 가로채기에 질 수 없는 이선균의 치열한 실적 경쟁. 영화 체포왕은 오는 5월 개봉합니다. 할 거 아니야. 프랑만 해주신다며 참.